치어요 윈선님! 겐지! 왜 다시 들어와? 윈선 치어요! 겐지 뒤에 들어와있어요! 겐지 꿀잠! 겐지 꿀잠! 석양! 겐지 궁 끝났어요! 겐지한테 하나궁! 근데 겐지 궁 없어요! 겐지 꿀잠! 겐지 꿀잠! 겐지 꿀잠! 토르비온 내주세요! 토르비온! 어 토르비온! 제가 승률 한 70% 정도 자랑합니다 제가 토르비온 뽑으면 거의 아나겐지 유스탄자리아 압박하죠 여기서 왼쪽 구멍에 겐지 겐지 겉점에 겐지 겐지 만산빠졌고요 아나 아나 꿀잠! 아 아나란다 자리아 꿀잠! 아나 왼쪽 큰 리백방 큰 리백방 아나다운 아 리퍼한테 줄라고 했는데 어이 뭐야 힐이 들어갔는데 죽으셨어 원숭이 짬프 원숭이 꿀잠! 겐지 왔다 아나님 겐지 왔다 날렸어 겐지 반피 겐지 반피 겐지 반피 너 차라리 힘줘야돼! 아나님 힘줘야돼! 아이고 겐지가 계속 괴롭혀 겐지 다운 아나 갈랐어 일단 일단 갈랐어 루슈 루슈 혼자 아나 2 빠졌고요 아나 2 빠졌고요 아나 어떻게 잡으셨어? 와 컷컷하는거 존나 기분 좋다 아나 아나 뽕! 88% 80% 아나 80% 80% 써가지고 겐지 반사 빠졌고요 왼쪽으로 가요 그니까 그냥 리퍼한테 움직이는게 안할거 같아요 왼쪽으로 갔어요 예 뽕 찼어요 리퍼님 줄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 들어오면 저한테 들어온 거 보고 왼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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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어갔어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원숭이 점프 왼쪽으로izza 오마 Command 왼쪽으로 왼쪽으로 한탄만 막으면 저희 시간하고 아니구나 상대 두번째 기회지 하하하하 맥크리 구르기 빠졌고요 겐지 반사 빠졌고요 겐지 개피 아 못지웠다 원숭이 거점 원숭이 거점 아 로드님 킬이 나 1층에서 프리힐이었는데 잡을게 없다 겐지 뒤에 겐지 개피 어 윗선에 자리할게 겐지 개피 왼쪽 뽕찼어요 뽕찼어요 리퍼니한테 드릴까요 윗선 나왔어요 킬이 많으세요 저한테 주면 제가 뒤 해날려도 되고 넌 강해졌다 굵격해 아 나 산다 상대 피트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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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요 윗선님 겐지 겐지 뒤에 들어와 있어요 겐지 꿀잠 겐지 꿀잠 석양 겐지 궁 끝났어요 겐지 하트 하나 궁 근데 겐지 궁 없어요 겐지 궁 없어요 겐지 꿀잠 겐지 꿀잠 하나 잘라야돼 겐지 개피 아아 자 비비고이스 비비고이스 아 윗선이 ㅈㄴ 나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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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겐지 반사 빠졌고요 상대도 미스 자 밤비 비스 어 궁 써 써 써 써 다 써 공 잘 썼다 원숭이 꽉 찼어요 원숭이 꿀잠 원숭이 건드리지 마요 석양 정면 겐지 궁 어? 안 들어갔어 어그로 와 영콩계가 진짜 자기가 캐리언이라고 나왔어 봉주가 봉주가 우리 공격 때 뭐 있지? 윈선 자리 했나? 근데 다시 왼쪽 2층으로 똑같이 할까요? 똑같이 하죠 내가 아까 잘 뚫었잖아요 아까 어거치로 아까 한조를 내가 물었는데 따라오 근데 왜 한조 안하여? 몰라요 아까 한조 한조 나한테 죽어서 빡쳐서 뺐어 아 그래요? 떨어지니까 이제 트레이가 때리고 하긴 트레이서 윈선이 좀 하기 짱 수면총 에임이 왜 어렵냐면 파라이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조준한테로 안 날아가고 와 저기가 엄청난 실수 누르고 나서 돌리고 나서 쏠 때 에임으로 날아가 그러니까 이게 쏘면 바로 날아가잖아요 다른 건 이렇게 눌리고 에임으로 움직이면 근데 수면총은 누르고 움직이면 그 움직인데로 나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쏘는데까지 딜레이가 있어서 약간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에임을 계속 따라가야돼 파라 이거 아나 수면총 같은 경우는 쓰고 나서 에임을 계속 따라가야돼요 이렇게 계속 따라가야돼 이기면 내가 할 말이야 이거 봐봐 이거 다르잖아 이기면 랭커 들어가니까 질 때까지 하자 그거 빼고 아나 오른쪽 메이 우클릭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 어 어 아니다 아니다 에이스 위 반격줬다 반격줬다 아나 아나 꿀잠 아나 꿀잠 오른쪽 어 라이스 나이스 어걸 많이 끌었다 내가 그날이 아나 아나 브릴 아나 오른쪽 뒤 때리고 있는다 자리야들 아 존나 쎄 아 뭐해 얘 얘 기라고 했는데 가냐고 메지랑 50번 그래도 정면에서 막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아무리 3텡이라든지 제트 둘러봐 중력차트 한 거 찼어요 뭐야 아 이거 제가 이거 모아서 한 번에 가버리죠 트레드 틀어 가고 어 야 빨리 메인 있는데 2층이 교수형 코 잡아 아나 아나 뒤에 아나 스킬 다 빠졌어요 아나 뒤에 있어요 메인 무적 빠짐 메인 다운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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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다리야 자기 실드 빠졌구요 트레이서 역갱 빠졌구요 나 또 쳤어 계속 싸워봐 에이 짱 어 안 쳤다 나 너 지리에 그저 아깨 죽었어 아깨 죽었어 트리 하나 빨리 나인은 못 온다 나인은 못 온다 나이스 나이스 수고하셨습니다 전진 수비의 최후였습니다 원로가 이제 나는 메이플스토리에서 보스 잡으러 갈게 뭐야 쟤나타가 더 쉬워요 아나보다 쟤나타가 더 쉬워 메이플하지마 너 재밌어요 평타 에임이 조금 다른 애들이랑 달라서 좀 헷갈려서 그렇지 그렇게 어려운 용어 아니에요 뭐야 뭐야 어린숨절 오늘 그리고 오고있어 올라갔다 올라갔다 그만해야겠다 사고란이야 너 올라와 아 나 뭐야 아까 내려간 만큼 올라갔는데 네크리 위도우 아나 솔져 파라 파라는 모르겠네 한 판 더 왔다 한 판 더 해 파라도 에임 중요하죠 근데 파라 에임처럼 약간 다르다 파라 에임이 진짜 조금 달라 많이 쟤나타 평타보다 좀 더 느린 느낌이거든요 솔직히 3... 파라 가 더 맞추기 힘들어 너 하판 이기면은 그거잖아 3...8... 개인적으로는 별로 감옹단 왜 힘드냐면 파라 평탄을 맞으면 이렇게 애들이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음... 음... 감사합니다.